이 드라마는 급식어 학교에서 일어나는 좌충우돌 우당탕탕 이야기라고 우리 현장 타박스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볼까요? 동물원 가는 거 어때요? 동물원 가서 동물들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! 동물들 다 잡아먹는 거 어때요? 오 좋아요! 동물원 가서 탈출한 얼룩말 새로에게 물이 탈출했는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물이 탈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! 갓김에 박공조 쌤이 진짜 코끼리만 한지 코뿔스만 한지 하바만 한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럼 선생님끼리 동물원을 사전답사하러 가보죠! 언제 가는데? 지금죠! 그래도 우리끼리 이렇게 오랜만에 동물원 가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차가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지? 오른쪽에 누가 탄 거야? 동물원을 사전답사하러 가보죠 동물원이다 동물원 우리 동물원이었으니까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? 호랑이부터 볼까? 아아 얼룩무이부터 보자 사자부터 보는 거 어때? 갱거루 갱거루 박공지 쌤 생각은 어때요? 딱 보면 몰라요? 아니 이제 그만 먹고 동물 보러 가요 알았지요 동물 보러 가자니까요 동물 보러 가자니까요 알았고요 이거만 먹고요 아 동물 보러 가자고요 아이 컴퓨 좀 먹고요 이러다 동물원에 있는 거 다 먹겠네 인물을 빼주기 아이 컴퓨이 우와 하이엠하다 박공지 쌤 그거예요? 하이엠아는 사자가 먹고 남은 고기를 먹어치렸데요 뭐, 지는 상관 없는 얘기예요 지는 고기를 안 남기거든요 난 알고 있어 우와 귀여워요 너무 실수로 하니까 너무 귀여워 니가 더 귀여워 나도 귀여워요? 아니야 우와 사자야 사자 갈 길 없는 거 보니까 암사자네 그러네 이 사자가 뭐 취하려고 하는 거지? 어? 호랑이다 호랑이 오 너무 잘한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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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런 거 있어 동물원에 호랑이는 맨날 잠만 잔다니까 막 뛰어다니고 보고 싶은데 아 맞네 맞네 아 공주쌤 또 궁금한 거 있어요? 혹시 호랑이랑 싸워도 이길 수 있어요? 아 안 되는구나 오 최면 이길 수 있쇼 아니 공주쌤은 완전 장비잖아 장비 그 위에 하라고요? 전 2초! 저 개코 원숭이 라이온킹에 나오는 원숭이잖아요. 진짜? 그거 몰라요? 나 죽었냐 발바리 치와와 알자 알자. 어 참았다. 아 이상하니까 티모가 풍만해. 뭐? 하쿠나마타타 정말 멋진 말이지 하쿠나마타타 끝내주는 말씀 아 나는 귀엽다. 저 말을 보니까 눈과 눈 사이가 멀잖아. 나 봤으면 생각나네. 아 내가 쌤 말 잘 지내고 계시려나? 아 오늘 나 기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? 누가 내 욕하나? 이게 바다 사자인 거지? 근데 나 바다 사자 보니까 궁금한 게 있슈. 어 뭔데요? 바다 사자는 공이 맛이 날까요? 생선 맛이 날까요? 박봉주쌤 뭐 그런 생각을 하세요. 진짜 박봉주쌤 다운 환상력이다. 지희 저 바다 사자 따라할 수 있슈. пят봉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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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se 이렇게 하면 바다 코끼리 동까스 맛있겠다. 드디어 첫 끼를 먹는구만. 뭔 소리에요 아까 이것저것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. 그건 간식이었잖아요 이게 밥! 그러니까 첫 끼죠 아니 그것은 왜 떡볶이만 시켰대요? 아 저는 아까 간식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가지고 떡볶이만 먹으려고요 발군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 놔두고 그리고 돈가스를 시켰대 물론 돈가스 다 먹고 떡볶이도 먹을 거야 그 전에 맛 좀 볼까? 내 떡볶이 먹으면 좋은데 깨끗하게 먹어 이렇게 먹으면 되지? 잘 먹겠습니다 아 잠깐만 썰어서 먹어요 썰어서 썰어서 먹으라고 썰어서 썰어서 먹는 게 뭔지 몰라요? 썰어났나? 아 기분 좋다 딱 고규쌤 아이스크림 좀 그만 먹어요 발값임도 먹잖아요 나는 하나 먹잖아요 나는 본부개가 두 배잖아요 20배잖아요 20배 이거 두 배야 여러분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제가 또 사드리면 되잖아요 코끼리다 오 드디어 코끼리다 코끼리 박궁지쌤 진짜 코끼리 앞에서 포즈 좀 취해봐요 확실히 진짜 코끼리랑은 싸이가 있네요 그치? 박궁지쌤이 코끼리보다 훨씬 크지? 아니 농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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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진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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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담 농담 진담 진담 아 농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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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농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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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현장 체험 학습 현장 답 싸우니까 너무 좋네요 빨리 학생 데리고 오고 싶어요 우리 동물원으로 결정한 거지? 가자고 가자고 어? 잠시만 왜? 우리 현장 체험 학습 식물원으로 가요 식물원으로 가요 온솔야 지금 동물원 답사 다 끝냈는데 아 식물원 가자고 난 야채 안 먹어요 아 식물원 동물원으로 가요 식물원 가자고 어? 그리고 구다 식물들을 무시 왜? 오빠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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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식물 제거한 게 아니까 기분이 너무 좋군 아 코코 어떻게 풀려난 거지? 바꾸기 쌤이 풀어줬어 아 식물원은 다음에 올 테니까 이번엔 동물원 가자 진짜야 약속해? 아 약속할게 아 약속할게 그럼 가자 하 고술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고술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오늘은 현장 체어박스 와서 고술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 으악 덥다 가자 이제 좋다 근데 뭐가 허전한데? 뭐가 허전한데 바꾸기 쌤 바꾸기 쌤 어디갔지? 도마들 어디갔지? 도마들 어디갔지? 도마들 어디갔지? 바로 말할 것 같다면 사연다 가지 어? 도마들이 우리를 탈출했잖아 마취통을 쏴야겠어 어? 팔까진이 두꺼워서 마취통이 안 통하잖아 뭐라고유? 무쇠 파티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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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올해도 급시광 뮤지컬 계속하고 있는 거 아시죠? 저희 공연을 보러 오신 모든 분들께 사인을 드리고요 추첨을 통해 열 분께 급시광 멤버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벤트와 그리고 야광고 무료 나눔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많이많이 보러와주세요 보러와주세요 ㅋㅋㅋㅋ 으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